지혜로운 며느리 옛날 어느 고을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수백마직이 논을 가지고 있는 부자이고 동생은 형네 논들 틈에 끼어 있는 겨우 서마직이 밖에 없는 논을 갖고 있는 가난뱅이였습니다. 동생은 막내 아들을 장가드려 새 며느리를 맞았습니다. 새 며느리가 시집이라고 와서 보니 식구는 열 손가락으로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농사라고는 겨우 논 서마직이 뿐이라 살림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새 며느리가 아무리 국리를 해보아도 농사 지어 먹고 살기는 힘들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논을 팔아 장사를 하면 어떨까요? 장사가 농사보다 낫겠지 내가 좋은 국내가 있다면 그렇게 하자꾸나 시아버지도 며느리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새 며느리는 판자에다 이 논 서마직이를 팔겠습니다. 사고 싶은 분은 연락 바랍니다. 라고 써서 논 가운데다 꽂아 놓았습니다. 형이 논을 돌아보러 나왔다가 이 펜말을 보았습니다. 형은 곧바로 동생네 집으로 갔어요. 여보게 동생 어쩌려고 단 하나뿐인 논을 팔려고 하나? 형님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농사 지어 이 많은 식구 입에 풀칠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침 새 며느리가 장사를 해보겠다고 해서 논을 내놓았습니다. 사람 욕심이란 아홉 가지 가진 사람이 하나 가진 사람 것을 빼앗아 열을 채우고 싶어하는 법입니다. 수백마직이 논을 가지고 있는 형도 욕심이 끝이 없었나 봅니다. 자기 논 사이에 끼어 있는 동생네 논까지도 자기가 갖고 싶었습니다. 동생 정 그럴 생각이라면 나에게 팔게나 형님 같은 값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은혼을 맞춘 형제는 한마지기에 벼 스무 섬씩 쳐서 벼 육십 섬에 흥정을 마쳤습니다. 동생 내가 임부들을 시켜 농값을 지워보낼 테니 그리 알게 형은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 벼 육십 섬을 사람들을 동원해 지게 지워 보냈습니다. 마당에 쌓인 벼 섬을 헤아리던 새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로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럴 수가 있는지요 이 벼는 3년 묵은 것인지 5년 묵은 것인지 쥐가 다 까먹고 조미 다 먹고 그래서 겨하고 쭉쩡에만 남았습니다. 아니 뭐라고 식구들이 벼 섬을 풀어헤치고 쏘다보니 정말 겨와 쭉쩡에만 남아있고 쌀알은 제대로 된 게 없었습니다. 욕심쟁이 형이 가만히 수만 채워서 보낸 것입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쩔 거나 우리는 이제 복상 망했구나 시아버지가 탄식을 했습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논을 팔자고 하더니 이런 꼴을 당한단 말인가 남편이 아내를 구박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 일을 잘 처리할 터이니 아버님은 모른 척 보고만 계십시오 새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안심시켜놓고 남편에게 서방님은 제 부탁 하나를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무슨 부탁인지 모르지만 헝클어진 이 일을 바르게 할 수 있다면 들어주겠소. 서방님 오늘 안으로 구렁이 한 마리만 잡아다 주십시오. 죽이지 마시고 산채로 잡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부탁이 희한한 것이었지만 사정이 다급한 판이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산에 가서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를 산채로 잡아왔습니다. 새 며느리는 그 구렁이를 쌓아놓은 벼썸 가운데서 맨 꼭대기 벼썸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새 며느리는 시아버지 생일 잔치를 벌인다며 온 동네 사람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큰 집 식구들이 와서 보니 자기 집에서 보낸 벼썸이 아직 마당에 쌓여 있었습니다. 맨 꼭대기 벼썸이 꿈틀 꿈틀 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형님이 새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아가 저 벼썸이 어째서 꿈틀 꿈틀 하느냐 큰 아버님 큰 아버님 내 업이 저희 집으로 온 모양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집집마다 집을 지키는 구렁이가 한 마리씩 있다고 믿었고 그것을 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집안이 망하려면 업이 먼저 집을 떠난다고 믿었지요. 자기 집 업이 동생 내로 왔다니 이거 큰일도 보통 큰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집 업이 이리 왔을 꼬 아가 그 업은 우리 것이니 도로 돌려다오 큰 아버님도 별 말씀 다 하십니다. 이미 저희 집으로 왔으니 저희 업이지 그게 어떻게 큰아버님 내 업입니까 그건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농값을 벼로 준다고 했지 업으로 준다고 는 안 했다. 벼 한 섬을 더 가져올 터이니 바꾸어다오. 저 벼 섬은 큰아버님께서 지워보낸 것이니 업도 큰아버님께서 보낸 것 아닙니까 바꾸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업을 나에게 팔려무나 펴 열 섬을 주겠다. 싫습니다. 이제 가만히 있어도 부자가 들 터인데 왜 팝니까 그럼 펴 백섬을 줄 테니 팔려무나 싫습니다. 그럼 너희 논 서마지기를 돌려 줄 테니 저 업을 돌려다오 싫습니다. 그럼 논 열마지기를 줄 테니 팔려무나 싫습니다. 형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비 집에서 나가 집안이 폭삭 망하는 것보다는 살림의 반이라도 떼주고 다시 찾아온다면 그까짓 반 살림이야 금방 되찾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가 우리 놈 가운데서 제일 기름진 저수지 및 백마지기 하고 너희 노 서마지기도 돌려줄 테니 저 업을 나에게 팔거라. 새 며느리는 그제서야 못 이기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큰아버님께서 정 그리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일은 여기 모이신 동네 어른들이 다 들으신 바이니 증인이 되어주셔야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대접을 잘 받은 터라 틀림없이 증인이 되겠노라 약속을 했습니다. 형은 꼼짝없이 아까운 놈 백마지기와 새로 산 서마지기를 넘겨주고 말았지요. 형은 구렁이가 든 벼썸을 지고 집으로 돌아와 곶간에 넣어두었습니다. 벼썸 안에 갇힌 구렁이는 숨이 막혀 죽고 말았지요. 형은 재산을 반이나 동생네에게 떼준 것이 아깝고 억울해서 그만 화병이 났습니다. 동생네는 백마지기 농사를 잘 지어 해마다 땅을 늘렸습니다. 3년이 지난 뒤 동생네는 수백마지기 땅을 가지게 된 도자가 되었고 형네는 병고와 나느라고 자꾸 땅을 팔아 가난뱅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새 며느리가 어느 날 이 바지를 한 짐에서 머슴에게 지워가지고 큰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큰 아버님 제가 큰 아버님을 속였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큰 아버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달린 농값을 쭉 정의로 주신 것은 너무 과하신 처사 였습니다. 오냐 내가 잘못했다. 내 양심이 그렇게 나빴으니 오늘날 병도 걸리고 살림도 망한 것 아니겠니. 큰 아버님 너무 상심 마십시오. 우리도 이제는 논이 몇 곱잘 늘어나서 부자가 되었으니 큰 아버님한테 받았던 논 백마지기는 돌려드리겠습니다. 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조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너는 참 훌륭한 며느리다. 두 집을 다 살려내고 이씨의 비마음도 회개시키고 내 은공을 멋으로 갚는단 말이냐. 형의 병은 그날로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두 형제의 우애는 두터워졌고 두 형제의 살림도 날로 불어나 떵떵거리며 잘 살았다니라. 연평 바다 이야기 옛날 옛날에 어느 섬에 대대로 덕을 쌓고 선을 베풀며 살아온 농사꾼이 있었습니다. 덕을 쌓고 선을 베풀다 보니 살림이 자꾸 줄어들어 이제는 겨우 자기네 식구 먹고 살 정도로 옹색해졌습니다. 살림이란 원래 악착같이 재물을 탐하고 욕 얻어먹을 정도로 인색해야 모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쌍한 사람 도와주기를 대대로 해왔으니 아무리 큰 살림이라도 버텨낼 재간이 없었지요. 살림이 기울자 대대로 이 집에서 머슴사리를 하며 살아온 늙은 머슴이 그 해 농사가 다 끝나고 겨울이 다가온 어느 날 주인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주인어른 이제는 나같은 머슴이 있어야 할 만큼 농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주인어른 씻고 먹고 살기에도 빠듯한데 저까지 입을 축낼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집을 나갈까 합니다. 머슴의 말을 들은 주인은 펄쩍 뛰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겨울이 와서 짐승들도 저 살 구멍을 찾아가는 때 집을 나가다니 저는 지금 꼭 떠나야만 합니다. 안 될 말이야 전 가겠다면 그동안 자네가 머슴사리한 세경을 계산해 줄 테니 기다렸다가 세경을 받아가지고 가도록 가도록 하게 주인이 머슴의 세경을 계산해 보니 자기 집 살림을 몽땅 다 주어도 모자랄 만큼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머슴은 세경 한 푼 받지 않고 그냥 떠나겠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주인 주인어른 우리 같은 못난 사람들이 대대로 주인어른의 은혜를 입고 살아왔습니다. 하루 새끼 배부르게 먹여주셨고 몸 가릴 옷을 주셨고 등 따습게 잘 방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만도 하늘 같은데 세경 이라니요. 그런 말씀 마십시오. 내 집안이 몰락하여 한살림 떼어줄 형편도 못되고 참으로 답답하네. 정 그렇다면 이 염동에 길손으로 타려면 갈아입을 옷이라도 있어야 할 더이니 옷을 새로 지을 동안만 이라도 기다려주게. 주인은 큰 며느리에게 머슴의 솜옷을 짓게 하고 작은 며느리에게 솜 버선을 짓게 했습니다. 솜옷과 솜 버선이 다 지어진 날 머슴은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주인에게 주인어른의 따뜻한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청기를 노설하는 것이니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 말을 절대 입 밖에 내지 말고 꼭 시행하셔야 합니다. 청기를 노설하다니 무슨 말이오? 내년 4월 초파일날 연못의 잉어가 죽어서 떠오르면 지체하지 말고 집을 떠나셔야 합니다. 떠나실 때는 이 지팡이를 짚고 가십시오. 이 지팡이가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만 가면 됩니다. 이 지팡이가 멈춰서서 움직이지 않는 데까지 가셔야 합니다. 머슴은 주인에게 동백나무 지팡이를 하나 건네주고는 집을 떠났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어느덧 4월 초파일이 다가왔어요. 4월 초파일날 아침이었습니다. 큰아들이 헐레벌떡 뛰어와서는 아버님 웬일인지 연못에 잉어들이 죽어 물 위로 허옇게 떠올랐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문득 집을 떠나며 하던 머슴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집안 식구를 모두 모아놓고 머슴이 집을 떠날 때 잉어가 죽어 떠오르면 지체하지 말고 집을 떠나라고 했었지요. 나도 그 말이 긴가민가 했는데 잉어가 저렇게 죽어 떠오른 걸 보니 그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없구나. 모두 서둘러 집을 떠나도록 가자. 하고 말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큰아들은 원 아버님도 아무것도 모르는 머슴의 말을 듣고 대대로 내려오니 살림을 다 팽개치고 빈몸으로 정처도 없이 떠나다니 말이 됩니까?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떠나기를 반대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반대했지요. 열두 살 먹은 막내 아들만 아버지를 따라가겠다고 나섰습니다. 너희들이 집에 남겠다면 나하고 막내만 떠나겠다. 주인은 머슴이 놓고 간 동백나무 지팡이를 찾아 짚고 집을 떠났습니다. 대문 밖을 막 나서자 지팡이가 마치 자석에라도 이끌린 듯 제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얼마쯤 걸었는지 모릅니다. 마침 장터를 지나게 되었어요. 시장기가 들어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막걸리 한 잔을 아들은 국밥 한 그릇을 청해 먹었습니다. 그들이 국밥집에 들어설 때 관상쟁이 한 사람이 국밥집에서 욕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상쟁이가 장터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모두 오늘 안으로 죽을 상이었어요. 이상하다. 사람들이 모두 죽을 상으로 보이다니 혹시 내 눈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관상쟁이는 국밥집 아주머니에게 손 씻을 물을 한 대야 청해 놓고 대야물에 자기의 얼굴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또한 오늘 안으로 죽을 얼굴이었습니다. 관상쟁이는 크게 놀라서 국밥도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네가 어린애를 데리고 국밥집 문을 들어서는데 이 두 사람은 죽을 상이 아니었습니다. 관상쟁이는 옳다. 저 사람만 따라가면 나도 살 길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고 생각하고는 두 사람 뒤만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요기를 마치고 지팡이를 짚고 나섰습니다. 관상쟁이는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장터를 벗어나 큰 들판을 건너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꼬불꼬불 오솔길을 걸었습니다. 산이 가팔라서 오르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마침 옹달쌤이 있어서 손으로 물을 퍼서 먹었습니다. 물이 왜 이렇게 짜지? 옹달쌤 물이 바닷물처럼 짜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한순간 세상이 고요해졌어요. 잔 물결 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짭조름하고 비릿한 바다 냄새가 풍겼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눈을 가만히 떠보았어요. 상점 벽해라더니 이를 두고 한 말일까요? 방금 전까지 있던 세상은 없어지고 그냥 끝없이 끝없이 넓은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다는 두 사람이 앉아있는 바위 바로 아래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바위 바위 아래 있던 소나무도 소나무 아래 앉아있던 관상쟁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위에 꽂혀있던 지팡이에서 싹이 돋고 동백꽃이 피어났습니다. 햇살은 눈부시게 내리 쏟아지고 연평 바다는 끝없이 지푸른 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렇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총각 구렁이 다수리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다수리의 사람들은 바다와 함께 살았지요. 바다가 펼쳐진 마을이었기 때문입니다. 썰물 때면 개를 잡고 굴을 깨고 해초를 뜯었습니다. 일년에 두 번은 배를 타고 가물가물 건너다 보이는 호섬까지 원정을 가기도 했습니다. 봄철에 한 번 가을철에 한 번 호섬으로 일하러 가는 날은 다수리의 소풍 날이기도 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먹을 것을 싸들고 마음이 들떠서 배를 탔습니다. 일하러 간다는 기분이 아니라 국민 학생들 소풍 가는 기분처럼 마냥 들뜨고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날 뜯어온 해초는 다수리의 공동 재산으로 썼습니다. 사람 손이 닿지 않는 호섬에는 해초가 푸짐하게 잘 자라 어우러져 있게 마련입니다. 굴도 자랄 대로 자라서 알이 굵었고 개도 살이 통통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섬에 가는 일이 마냥 즐거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호섬에는 어른 두 사람이 껴안아도 남을 만큼 허리가 굵은 총각 구렁이 한 마리가 살고 있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 구렁이를 보았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구렁이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누구나 갖게 마련이었으며 돌아올 때는 안도감과 함께 서운한 마음을 함께 가지고 오게 마련이었습니다. 다수리 다수리 사람들은 여름에 비가 많이 오거나 가뭄이 드는 일은 모두 호섬에 사는 총각 구렁이의 심술이라고 믿었고 동네 처녀 가운데서 바람이 나거나 노처녀가 되도록 시집을 못 간 사람이 있을 땐 총각 구렁이의 심술이 더 심해진다고 믿었습니다. 호섬으로 일을 갈 때 동네 처녀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의무적으로 따라가야 했습니다. 누가 시키거나 강제로 데려가는 건 아니었지만 동네 처녀를 모두 데리고 호섬에 가서 총각 구렁이의 심술을 달래야 한다는 생각이 오래전부터 전에 내려왔던 것입니다. 처녀들도 호섬에 가는 일은 1년에 한두 번 밖에 없는 외출이었으므로 너도 나도 가고 싶어 했고 총각 구렁이에 대한 두려움은 들뜬 마음에 묻혀서 별게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무더기로 자란 미역 톡 같은 해초를 뜯거나 씨알 굵은 굴을 깨느라 정신을 팔다 보면 다른 잡념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해에도 앞마당에 심은 앵도나무에 처녀애들 입술 같은 앵도가 주렁주렁 열리고 앞마당처럼 펼쳐진 바다가 손거울인 듯 매끄러워진 늦은 봄날 다수리 사람들은 호썸에 가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섯 척의 작은 배에 동네 사람들이 나누어 탔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늙은 사람들과 아이들만 동네에 남았습니다. 깡충거리는 강아지까지도 몇 마리 배에 올라타고 내리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씻고 가기로 했습니다. 손에는 저마다 쑥 버무리며 보리 개떡이며 냉이 무침 같은 별미를 장만해서 꾸려들었고 굵게는 연장 대바구니 같은 것들도 가지고 왔습니다. 쇠돌이 아저씨가 돗폭을 달아올리며 말했습니다. 날씨 한번 좋구나. 다섯 척의 작은 돗담배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때로는 옆구리를 살짝 건드리기도 하면서 바다로 나섰습니다. 좁쌀 만한 게 보이던 호썸이 자꾸 커져서 쌀알만 해졌다가 밤톨 만해졌다가 감자알만 해졌다가 그렇게 금방 커져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쪽빛 바다는 손에 무리를 만큼 고왔습니다.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 호호호 웃음 소리들이 바다에 깔리면서 배들은 호썸에 닿았습니다. 다수리 사람들은 흩어져서 해초를 뜯기도 하고 굴을 깨기도 했습니다. 해초와 굴이 너무도 푸짐하게 많아서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를 정도로 일에 몰두했습니다. 일하던 자리에서 다수리 사람들은 집에서 싸운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기도 했습니다. 순심이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바다에 퐁당 빠졌다가 친구들이 손을 잡아 끌어올린 작은 사고 말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순심이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바위 틈에 쪼그리고 앉아서 옷을 말려 입느라고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덜 마른 옷을 입은 순실이의 새파란 입술에서는 바다 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이윽고 해가 서쪽 바다로 떨어져 잠길 무렵입니다. 다수리 사람들은 수확물을 배에 싣고 배에 올랐습니다. 도칠 올리고 배들이 호썸을 떠나려 할 때였어요. 마른 하늘에서 번개가 치더니 갑자기 소슬한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러고는 호썸의 하늘 위로 금빛 찬란한 햇살 한 줄기가 솟아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벌린 채 꼼짝 않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 빛의 용트림을 보았습니다. 어머나 저거 총각 구렁이 아니야? 순심이가 손가락으로 빗줄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얘가 방정맞게 무슨 말이냐? 정시린의 할머니가 순심이를 나몰았습니다. 그러자 하늘로 치솟던 빗줄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구렁이가 되어 호썸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구렁이가 호썸으로 떨어지자마자 광풍이 몰아치면서 사나운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같던 바다는 금방 산산조각이 나고 사납게 들끓었습니다. 큰일 났다. 총각 구렁이가 용이 되어 승천하는데 순심이 때문에 용이 되지 못하고 말았어. 저 총각 구렁이의 심수를 막을 사람은 순심이밖에 없다. 순심이를 배에서 내려 홀섬에 두고 가는 수밖에 없겠다. 그 중 나이가 많은 텁석보리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다수리 사람들은 싫다고 울버짖는 순심이를 배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순심이를 배에서 끌어내리고 나니 다시 바람이 자고 비도 멎었습니다. 같이 가자고 울버짖는 순심이의 목소리가 뒷덜미를 따라왔지만 다수리 사람들은 무서워서 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후 아직까지 총각 구렁이를 본 사람도 순심이를 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호쌈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옛날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 떠 있답니다. 장가든 게으름뱅이 옛날에 밥만 먹고 놀기만 하는 게으름뱅이가 살았습니다. 나이는 장가될 때가 지났는데도 워낙 게으르다는 소문이 나서 아무 집에서도 사위를 삼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별명도 똥개였습니다. 어머니가 하루는 똥개를 불러놓고 야단을 쳤습니다. 이놈아 남들은 내 나이에 장가들어 자식을 몇 식이나 낳고 부지런히 일해서 한 살림 모아가지고 사는데 너는 어째서 밤낮 요 모양 요 꼴로 게으름만 피우고 있느냐 하면서 더 이상 먹여 살릴 수 없으니 집에서 나가라고 다그쳤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 떼밭을 팔테니 곡괭이를 빌려다 주십시오. 게으름뱅이가 일하겠다고 하니 어머니는 기뻤습니다. 그래라 내 당장 빌려다 주마. 어머니는 곧장 이웃집에서 곡괭이를 빌려다 주었습니다. 똥개는 곡괭이를 어깨에 매고 집을 나서며 나 일하러 나가니까 어머니는 점심때 밥 많이 해가지고 오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게으름뱅이 아들이 난생 처음 일하러 나가는 모습에 감격해서 쌀밥을 짓고 호박잎을 따다가 살짝 데쳐 묻히고 열무김치를 새로 담그고 달걀 부침도 하고 걸개 장만에서 함지밖에 담아 이고 아들이 아들이 떼밭을 일구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 똥개는 곡괭이로 떼짱을 딱 하나 일구어 놓고는 소나무 밑 그늘에 누워 드르렁 드르렁 코까지 골며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심함지를 팽개치듯 땅에 내려놓고 주걱으로 아들의 뺨을 때려 잠을 깨웠습니다. 한나절 내내 떼짱 하나 파놓고 그것도 일이라고 잠만 자다니 한숨이 절로 나왔지요. 어머니 세월에 존먹는 것 아니니까 날마다 천천히 이만큼씩 파가면 언젠가는 큰 밭이 될 테니 너무 서두르지 마셔요. 똥개는 천하태평 이었습니다. 점심밥을 아귀가 미어지게 먹어댔지요. 빈함지를 이고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자 또 떼짱 하나를 파놓고 낮잠을 실컷 자고는 땅거미가 질 무렵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똥개는 매일 떼밭을 일고러 나갔고 어머니는 어쨌건 일하러 나가는 아들이 신통해서 점심 장만에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똥개는 날마다 아침나절에 떼짱 하나 저녁 나절에 떼짱 하나 하루에 겨우 두 장을 파고 배 터지게 점심 먹고 그 자리에다 똥을 가득가득 싸두었습니다. 그럭저럭 한 달쯤 지난 뒤 똥개가 어머니에게 어머니 떼밭 다 팠으니 조를 심어야겠습니다. 이웃집에 가셔서 조 두 알만 얻어다 주셔요. 하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니는 기가 막혔어요. 이놈아 떼밭 판다고 내가 먹은 밥만 해도 서말은 되겠다. 좁쌀 두 알이라니. 어쨌거나 내일은 파종을 할 테니 그렇게 해주셔요. 하는 수 없이 어머니는 이웃집에 가서 조 두 알을 얻어다 주었습니다. 똥개가 심은 조 두 알이 싹이 터서 자랐습니다. 똥을 하도 많이 싸두었던 밭이라 걸음이 잘 되어서인지 조가 탐스럽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똥개는 날마다 조밭에 가서 조 밑에 똥을 누고 조에다 오줌을 누곤 했습니다. 어느덧 조가 목을 내밀고 여물기 시작했습니다. 조 모가지가 어떻게나 큰지 똥개 팔로도 안을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하루는 또 어머니에게 어머니 어머니 오늘은 추수를 하러 갈 터이니 이웃집에서 도끼 좀 빌려다 주세요. 하고 부탁했습니다. 조 돌을 배려면 낫을 가지고 가야지 도끼는 웬 도끼란 말이냐 어째거나 도끼를 빌려다 주셔요. 똥개는 어머니가 이웃집에서 빌려온 도끼를 어깨에 메고 집을 나갔습니다. 도끼로 조미똥을 찍어서 넘어뜨렸습니다. 아침나절에 하나 저녁나절에 하나 그렇게 조모가지 두 개를 도끼로 찍어 양어깨에 하나씩 메고 집으로 왔지요. 어머니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1년 내내 지은 농사가 조두모가지인 것도 그랬지만 조모가지가 또 그렇게 큰데에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똥개야 내가 평생 처음 내 힘으로 농사지어 얻은 재산이 조모가지 두 개 아니냐 그걸 들고 이제는 집을 나가 너도 독립해 살아라 그러지요 뭐 똥개는 두말없이 조모가지 두 개를 어깨에 메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만큼 갔는데 해가 저물었습니다. 마침 마을이 있어서 그 중 대문이 가장 큰 집으로 갔습니다. 지나던 길손입니다. 하루 저녁 자고 가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집은 빈방이 없어서 재워줄 수 없구려. 외양간도 좋으니 재워주십시오. 겨우 허락을 받은 똥개는 외양간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똥개는 주인에게 조모가지를 맡겼어요. 이튿날 아침 똥개는 주인에게 가서 잘 잤다고 인사를 하고 어제 저녁에 맡긴 조모가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이 마루 밑에 넣어둔 조모가지를 꺼내보니 쥐들이 밤새 조를 다 먹어 치우고 빈 껍질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어떡하지 쥐가 다 까먹고 말았네. 주인어른 그러면 내 조모가지를 먹은 쥐라도 잡아주십시오. 그렇게라도 하지요. 주인은 온 집안 식구를 모두 동원해서 쥐 한 마리를 잡아 똥개에게 주었습니다. 똥개는 쥐 뒷다리를 끈으로 묶어 질질 끌고 또 정차 없는 길을 떠났습니다. 또 해가 저물었어요. 마침 마을이 있어서 그 중 대문이 가장 큰 집에 가서 하루 재워주기를 정했습니다. 똥개는 쥐를 주인에게 맡겨놓고 잤습니다. 이탠날 아침 똥개는 주인에게 잘 잤다는 인사를 하고 맡겨놓은 쥐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걸 어쩐다 우리집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어버렸구려. 그렇다면 할 수 없는 느리지요. 그 고양이를 저에게 주십시오. 가져가시구려. 똥개는 고양이 목에 끈을 달아 끌고 갔습니다. 또 해가 저물었어요. 마침 마을이 있어서 그 중 대문이 가장 큰 집에 가서 하루 저녁 재워주기를 정했습니다. 빈방이 없어서 못 재워주겠습니다. 주인이 거절했지요. 외양간도 좋고 나무청도 좋으니 자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럼 집을 깔고 나무청에서 주무시오. 고맙습니다. 이 고양이 좀 맡아주시겠습니까? 똥개는 고양이를 조인에게 맡겨놓고 나무청에서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 조인에게 찾아가 잘잤다는 인사를 하고 맡겨놓은 고양이를 달라고 했지요. 이걸 어쩌나 우리 딸이 부엌에서 고기를 구웠는데 고양이가 그 고기를 훔쳐먹었던 모양이오. 화가 난 우리 딸이 부지깽이로 고양이를 한번 때렸더니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죽은 고양이는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럼 따님이라도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똥개는 조 두 모가지로 예쁜 마누라도 얻고 부잣집 사위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내외는 온갖 지혜와 부지런으로 살림을 모으고 어머니를 잘 모시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소금 장수와 구렁이 큰일 큰일 났습니다. 선주 어른 이 사람아 숨 넘어가겠네 뭐가 큰일이란 말인가 자본이 말하게 선주 아저씨는 뱃사람의 놀라 더듬거리는 모습에 자리를 당겨 앉으며 다그쳐 물었습니다. 소금을 배에서 퍼내려고 이물쪽 짐칸의 뚜껑을 열었더니요 글쎄 어마어마하게 큰 구렁이 한 마리가 소금 가마 위에 또리를 들고 앉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구렁이 때문에 놀라 기겁을 하고 뒤로 나자빠진 뱃사람이 객주집에 묵고 있는 선주에게 뛰어와 자초재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주 아저씨는 뱃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 구렁이 한 마리가 하며 생각했습니다. 선주 아저씨는 신안군에 있는 장산도에서 장산도에서 소금을 입에 까마쯤 실을 수 있는 자그마한 짐에 배 한 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산도에는 개펄을 마감한 등 염전이 많았어요. 선주 아저씨는 여름이면 염전에서 나온 소금을 사서 배에 식구 목포나 영산강을 따라 올라가 영산포에서 장사를 하여 이익을 남기고 그 돈으로 쌀을 사가지고 와 섬에다 팔아 이익을 남기는 안팍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선주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베라야 고작 소금 입에 까마 정도밖에 실을 수 없는 것이어서 소금을 배에 안 가득 싣고 가서 팔아도 남는 이모는 별게 아니었습니다. 매년 그래왔듯이 선주 아저씨는 이번에도 소금을 싣고 영산포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장산도에서 영산포로 가려면 섬과 섬 사이로 섬모룽이를 돌고 돌아 바람이 좋으면 돛을 올리고 바람이 없거나 나쁘면 노를 저어서 사흘쯤 가야 했습니다. 배가 섬 사이를 빠져나와 툭 트인 바다를 중간쯤 지날 때였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는 한낱 노를 젓느라 선주 아저씨도 뱃사람도 온몸이 땀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주님 저기 저것이 무엇입니까? 뱃사람이 젓던 노를 쉬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 유리같이 매끄러운 바다 위로 작은 물결을 만들며 배를 배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주 아저씨도 주름살 투성인 이마에 손 차양을 만들어 얹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에 반사되는 물빛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얼른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배 가까이 왔을 무렵에야 두 사람은 기겁을 하고 말았지요. 길이가 얼은 팔로 두 길은 되고도 남을 만큼 큰 구렁이가 지친 표정으로 살려달라는 듯 선주와 뱃사람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구렁이가 어떻게 해서 이 바다 가운데로 헤엄쳐 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런 걸 생각해볼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저 녀석이 배 위로 올라온다면 바람이 없어 배를 빨리 도망시킬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선주 아저씨는 정신이 아득했어요? 구렁이는 역모리라는데 살려달라는 저 녀석을 모른척 내팽개친다면 혹시 복수하지는 않을까? 선주 아저씨는 그 순간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구렁이를 살려주면서도 배 위로는 못 올라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요. 선주 아저씨는 손에 쥐고 있던 사떼를 바다에 던져주었습니다. 사떼가 유리같은 바다를 깨트리며 던져지자 깜짝 놀란 듯 멈칫거리던 구렁이는 인의 머리를 사떼 쪽으로 돌리더니 사떼를 침칭 감고는 쉬는 것이었습니다. 혀를 날름거리며 선주에게 고맙다는 인사라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해난반도 너머로 기울자 바다는 온통 자주빛으로 일렁거렸습니다. 바람은 불지 않고 검은 구름이 낮게 깔리며 별들을 차츰 가렸습니다. 밤중 무렵부터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저녁때쯤 배가 영산포에 닿았습니다. 선주 아저씨는 장마가 들기 전에 소금을 팔고 쌀을 사서 다시 장산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루 줄이는데 하루만큼의 돈이 남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놈의 구렁이 때문에 소금을 배에서 퍼낼 수가 없었습니다. 날짜는 잡고 가고 객주집에 내야 될 돈은 올라만 가는데 걱정이었지요. 선주 아저씨는 우라통이 치밀어 술만 마셔댔습니다. 그 녀석이 어떻게 언제 그렇게 감쪽같이 배에 올라왔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구렁이는 역몰이라던데 귀신처럼 재주를 부렸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자 그 녀석이 언제 어느 때 이 방에까지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선주 아저씨는 날마다 뱃사람을 시켜 배에 가보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냥 그 자리에 있던가? 네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던데요. 그늘났뿐 오늘이 벌써 보름째 아닌가 소금 팔아봤자 밥값도 안 되겠네. 그렇게 세모날이 지났습니다. 서울에서 상인들이 내려와 소금을 몰아산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장마가 들기 전에 소금을 사가려는 상인들이었지요. 장마가 들면 소금 생산이 중단되고 그러면 자연히 소금 값이 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천 가마식을 실을 수 있는 커다란 소금배가 수십척 내려와 소금이란 소금은 몽땅 사들였습니다. 소금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올랐습니다. 중간 상인들이 소금을 사가지고 서울 상인들과 흥정을 하느라 매점 매섭과 투기가 일어난 것입니다. 선주 아저씨가 장산도에서 사올 때의 값보다 서른 배도 더 올랐습니다. 서울 상인들은 배를 채울 만큼 소금을 샀는지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선주 아저씨는 더 이상 구렁이가 나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울 상인들이 떠나고 나면 소금값이 떨어질 게 뻔한 일이었습니다. 선주 아저씨는 몽둥이 하나를 단단히 움켜쥐고 배로 갔습니다. 몽둥이로 구렁이를 두들겨 패서 내 쪽 꼬라도 소금을 팔아야겠다고 결심했지요. 선주 아저씨와 뱃사람은 배에 올라가서 발소리를 죽이며 구렁이가 또리를 틀고 있는 이물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뱃사람이 몽둥이 끝으로 가판에 있는 창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환한 빛이 창고에 쏟아져 들어갔어요. 선주 아저씨는 몽둥이를 머리 높이 치켜들고 창고 안을 노려보았습니다. 팔뚝보다 굵은 구렁이가 또리를 틀고 소금 가마 위에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몽둥이로 구렁이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이놈의 구렁이 그런데 구렁이는 몽둥이를 맞고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몽둥이를 치켜들었어요. 그런데 아니 이 사람아 이건 구렁이가 아니지 않은가 어? 그것은 구렁이가 아니라 배에서 쓰는 굵은 밧줄이었습니다. 바다에서 보았던 구렁이의 놀란 가슴이 어두컴컴한 창고 구석 소금 가마 위에 놓여있는 밧줄을 구렁이로 잘못 보게 만든 것입니다. 선주 아저씨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소금 값이 절정의 달에 있을 때 였거든요. 아무튼 선주 아저씨는 그때 번 돈으로 이천 가마씩 신는 소금배를 샀고 장사가 잘되어 금방 부자가 되었습니다. 바다에서 구해준 구렁이가 은혜를 갚은 것이라는 소문도 자자했답니다. 지독한 구두쇠 구두쇠 옛날 평양에 지독한 구두쇠가 한 사람 살았다고 합니다. 어찌나 인색했던지 그는 평생 반찬이라고는 한 번도 사 먹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생선장수가 찾아와 생선 사려 하고 외쳤습니다. 구두쇠는 물론 들은 채도 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며느리가 세그머니 밖으로 나와 이 갈치 한 마리에 얼마요? 하고 금방 살 것처럼 손으로 상자 속의 생선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비닐만 잔뜩 묻혔습니다. 그러고는 생선장수를 그냥 돌려보내버리고 부엌으로 들어와 그 손을 씻은 물로 국을 끓였지요. 구두쇠가 그 국을 맛보고 오늘은 국이 별나게 맛있구나. 무엇을 넣어서 끓였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예 생선장수가 왔기에 사지는 않고 생선을 주무른 손을 씻어 그 물로 국을 끓였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구두쇠는 어허 우리 집안도 이젠 다 됐구나. 그렇게 살림살이가 헤퍼서야 쓰는가. 하고 한탄을 냈습니다. 며느리는 돈은 한 푼도 드리지 않고 그처럼 맛있는 국을 끓였는데도 어째서 살림살이가 헤퍼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구두쇠는 그 생선을 그 생선을 만진 손을 솥에 씻어서 국을 끓이면 한 끼에 다 먹어버리니 집안이 망하지 우물에 씻어놓아야 몇 회를 두고두고 맛있는 국을 먹을 게 아니겠냐 하며 며느리를 나몰았답니다. 힌보다 꽤 옛날 서울 한강가에 이문근이란 천하장사가 살았습니다. 그는 힘만 센 것이 아니라 꽤도 많았습니다. 한 강가에서 농사도 짓고 배도 부리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 늦은 봄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문근은 그날 모심기를 하려고 문혼에서 황소를 몰아 썰레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패랭이를 쓴 웬 빚정마른 젊은이가 하나 다가와 걸음을 멈추며 여보시오 남 일하는데 미안하오만 잠깐 말씀 좀 물어봅시다.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물어보시오 이문근도 썰레지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 사시오 젊은이가 다시 울었습니다. 그렇소만 그럼 혹시 천하장사로 소문난 이문근이란 사람을 아시오? 알다마다 근데 이문근이는 왜 찾소? 이문근은 시체미를 떼고 짐짓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벌써 그 젊은이가 왜 그를 찾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옛적에는 힘센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나면 각 처에서 힘을 겨뤄보려는 사람이 찾아오게 마련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젊은이도 소문을 듣자 하니 이문근이란 사람이 하도 천하장사라고 하기에 그에게 한번 힘자랑을 해보려고 찾아온 길이요? 하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문근은 놀랐습니다. 일부러 자기를 찾아올 정도라면 그 젊은이도 여간 힘이 셀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문득 꾀를 내어 글쎄 당신이 힘이 얼마나 센지는 모르나 이문근이 한테는 어림도 없을 거요. 하고 은근히 약을 올렸지요. 그럼 내가 힘쓰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젊은이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좋소 어디 한번 봅시다 그려 얼마나 센가 그러자 젊은이는 썰에질을 하던 황소를 끌어내어 소꼬리를 한 손에 감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대뜸 머리 위로 치켜올려 한 바퀴 휙하니 돌려서는 땅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황소가 그 자리에 픽 하고 쓰러져 버렸지요. 그것을 본 이문근은 속이 뜨끔해졌습니다. 자기보다는 힘이 월등하게 센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문근은 능청스럽게 예끼 여보 그깟 힘을 가지고 감히 이문근이와 겨뤄보려고 한단 말이오. 이문근이는 이런 황소는 열 바퀴도 더 돌려서는 제자리에 살짝 내려놓는걸 당신은 두 바퀴도 못 돌리고 내팽개 쳐버리지 않았소? 하고 거짓말을 냈습니다. 이문근이란 사람이 그렇게 힘이 세단 말이오?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전화장사란 소리를 듣지 어서 돌아가시오 마침 이문근이가 멀리 출타를 하고 없어서 망정이지 만일 바로 맞닥뜨렸으면 그늘 날 뻔했소. 이문근이 언포를 놓자 그 말을 고지 곧대로 들은 젊은이는 그만 말없이 돌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은 웬 중이 하나 이문근을 찾아왔습니다. 그 중도 힘자랑을 하려고 먼 길을 마다안고 찾아온 듯 했습니다. 이문근은 그때 한강 모래밭에서 배를 고치고 있었어요. 그는 매생이 한 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낡아서 밑바닥에 틈이 생겨 물이 새는 터라 그 사이에 나무조각을 끼워 넣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려면 큰 나무 망치가 있어야 합니다. 쇳덩어리처럼 단단한 나무망치로 나무조각을 떡매처럼 때려서 쇠기를 박는 것이지요. 한참 그러고 있는데 왼충이 한강을 건너와 공교롭게도 이문근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소승 문안들입니다. 혹시 마을에 사십니까? 그렇소만. 그러면 그러면 혹시 이문근이란 사람을 아시는지요? 알다마다요. 바로 이웃에 살지요. 그런데 이문근이는 왜 찾으시요? 이문근은 이번에도 능청을 부렸지요? 이문근이란 사람이 천하장사라고 소문이 나서 소승이 힘을 겨뤄볼까 하고 찾아오는 길입니다. 이문근이가 장사는 장사지요. 얼마나 셉니까? 알고 싶소? 예? 이문근이는 여기에 가만히 쪼그리고 앉아서 내가 이 참나무 망치로 뒤통수를 서너번 갈겨도 꼼짝도 하지 않지요. 그럼 소승도 한번 쳐보시지요. 중이 깜박 속아 넘어가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이문근이 참나무 망치로 머리를 때리자 중은 앞으로 쓰러질 듯 비틀거리더니 간신히 일어서며 소승은 더 못 막겠습니다. 하고 손을 내져었어요. 그리고 그는 도망치듯 나루터로 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이문근과 겨뤄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욕심 많은 좌수 제주도 어느 고을에 좌수 벼슬을 했던 사람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물이 잘난 데다가 매우 부자여서 그 지방에서는 꽤나 행세하였지요. 누구도 그의 말을 거스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광가에서도 그를 두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격이 괴팍스럽고 인색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내 귀퉁이에 풍경을 단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여러 채나 가지고 살 정도였으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쌀 한 톨 주는 일이 없었지요. 어느 날 이 집에 어떤 중이 시조를 받으러 왔습니다. 한 초라한 행세계 중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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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연보를 외웠습니다. 그러나 집 안에서는 내다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중은 떠나지 않고 한 참 이나 연보를 외며 목탁을 두드렸지요. 그때 그 집 하인이 거만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오? 예, 지나가는 중이온데 시주를 하십사고. 하인은 안으로 들어가 그 사연을 주인에게 아뢰었습니다. 무슨 시주야, 세상에 공껏 바라는 놈은 중놈들 밖에 없더라. 어디 본때를 보여줘라. 좌수는 큰소리 치며 하인에게 중을 내쫓으라고 호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인은 차마 중을 내쫓을 수가 없어 망설였지요. 그럼 내가 가서 내쫓겠다. 좌수가 후닥다 내닿더니 두엄 한 삽을 갖다 주면서 이것이 바로 곡식이 되는 것이오. 이 걸음을 갖다가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시오. 하고 마치 게으른 동네 사람을 책만 하듯 중에게 눈을 불아리며 말했습니다. 중은 아무 말도 없이 나무 관세모 살 하고 외며 그 두엄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안 지나서였어요. 동네에는 이상한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좌수 조상을 모신 묘가 마을 뒷산에 삼봉 우리를 조금만 깎아 내리면 좌수 내 집안은 더 크게 번창할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소문은 점점 날개 돋힌 듯이 퍼져 나가더니만 드디어 좌수의 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좌수는 귀가 번쩍 트였어요. 집안이 크게 번창한다는 말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소문이 어디서 나왔는가를 조사하러 나섰습니다. 마침내 바로 며칠 전에 시조를 받으러 왔던 그 중의 말임을 알아냈습니다. 좌수는 중을 찾아드리도록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며칠 후에 중은 좌수네 집에 나타났어요. 스님 요즘 이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나도는데 그 이야기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좌수는 지난번 시조를 받으러 왔을 때와는 다르게 아주 공손하게 대하였습니다. 좌수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셨군요. 하도 중요한 일이 되어서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도록 신신당보를 했는데 말이란 것이 중은 못마땅한 듯이 시원하게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스님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전에는 제가 대접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만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고 좌수는 집안이 번창한다는 소문에 체면이고 무엇이고 생각하지 않고 사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리오리다 잘 들으시고 명심하여 거행하여야 할 것이옵니다. 잘못하면 잘못하면 오히려 큰 화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중은 우선 단단히 타이르고 는 저 마을 뒤에 있는 산마리입니다. 저 봉우리가 문제입니다. 저 봉우리만 조금 깎아내리면 당신의 집안은 크게 번창할 것입니다. 저 봉우리가 당신의 집안의 정기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중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는 후딱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좌수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좌수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그 산봉우리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하려고 가보니 과연 중의 말이 그럴듯하게 생각되었지요. 그 산은 두 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아서 두 봉우리가 서로 엇갈려 있었습니다. 그 두 봉우리를 갖게 하는 일이 바로 집안을 번창하게 하는 일이란 걸 좌수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의 산을 깎아내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세도가 있는 좌수였기에 자기 동네와 이웃마을의 사람들을 모두 동원하여 그 산 깎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만큼 깎아내려서 두 산 한 봉우리가 거의 비슷하게 되어갈 즈음에 깎아내리던 산 봉우리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리더니 또 피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에 산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이 섞여 그 붉은 물이 온 산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한 봉우리가 다른 봉우리와 같아졌어요. 이제는 일이 다 되었다고 생각할 즈음 조정에 까지 좌수가 산을 깎아 집안을 흥하게 하려 한다는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나라의 재산인 산을 깎아 집안을 흥하게 한다는 일은 국법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역적 행위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광가에서는 좌수를 잡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문이 계속되었지요. 또한 폭운들을 좌수 내 집으로 보내어 집안을 샅샅이 뒤져 무슨 단서를 찾아내려 하였습니다. 산을 깎아 집안을 흥하게 하려는 일도 그렇거니와 며칠 동안 좌수네 집을 조사해보니 호화롭기가 왕의 생활과 같다는 폴조들의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집의 큰 내 기둥이 보통 기둥이 아니며 고래등 같은 기와짐들 귀에 풍경을 달고 사는 처사가 모두 그렇다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모진 고문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도 뚜렷한 역적의 단서를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좌수에게 별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고문은 더 심하게 계속되었습니다. 삽을 벌겋게 불에 달구어 엉덩이를 지저댔습니다. 그래도 좌수는 끄떡도 않고 악을 쓰면서 소리쳤지요. 삽이 식어 시원치 않으니 다시 불에 달구어라.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도저히 바른말이 나올 것 같지 않자 관가에서는 그 큰 아들을 잡아 들였습니다. 좌수는 큰 아들이 잡혀왔다는 소식을 듣고 일은 다 글렀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아들이라면 마음이 약해서 이러한 고문을 견뎌낼 수 없다고 생각하였어요. 관원들은 아들을 심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비가 이미 실토를 다하였다. 너는 버티어봐야 별 수 없다. 어서 바른대로 말해라. 벌겋게 달구어진 삽을 내보이며 한 번 크게 으르렁거리자 아들은 그만 혼비백산에서는 있는 말 없는 말 모두 묻는 대로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좌수에게 다그쳐 물었어요. 네 아들이 이미 다실토 했으니 너도 바른대로 말하여라. 좌수는 여전히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아비가 한 일을 아들이 할 수 없는데 실토고 뭐고 다 거짓이요. 나는 역적질을 하지 않았소. 아주 지독한 놈이라고 판단한 관하에서는 실토한 아들은 죽이고 좌수는 멀리 무인도로 귀양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는 배고파 흙을 파먹으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결국 그 집은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중이 퍼뜨린 소문은 바로 좌수네 집을 망하게 하기 위하여 퍼뜨린 헛소문이었습니다. 욕심 많은 좌수가 그 중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가짜 신랑 옛날 어느 고울에 얼굴이 예쁘고 재주가 뛰어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도 부자이고 또한 세도가 있어서 그 처녀를 며느리로 데려가려는 집안이 그 주변에 많았고 여러 총각들도 그녀를 마음으로 좋아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 마을에 전에 판서를 지냈던 강판서란 사람의 아들이 특히 그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강판서도 그 처녀를 며느리로 데려오고 싶었지만 하나 마음에 걸리는 일은 자기 집 자식이 너무 모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덩치만 클 뿐이지 글도 형편없었고 그렇다고 활 쏘는 제주가 뛰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놀기만 바빴고 아버지 새도를 빙자하여 시원 사는 일이나 저지르는 게 고작 이었습니다. 그러나 강판서는 그 처녀를 며느리로 삼고 싶은 마음을 버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서로 상대가 되지 않는 줄 알면서도 어느 날 청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돔 맺읍시다. 어느 날 강판서 대감이 천연의 집을 찾아가서 탁 터놓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여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럽시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제 신랑은 제가 고르겠다니 압이 됐나도 어쩔 수가 없소이다. 처녀의 아버지는 강판서 아들을 아는 터라 우선 핑계를 대었습니다. 아니 그건 무슨 말이오. 어떻게 처녀가 감히 제 신랑감을 고른단 말이오. 이렇게 놀라는 척 하면서도 사실은 그저 농담으로 받아들였지요. 자기에게 알맞는 짝을 자기 스스로 고르겠다는 것이 뭐 이상한 일이란 말이오. 그 아이는 우선 그리 뛰어난 선비를 원한다는 거요. 강대감에 자제분이야 말할 것도 없이 그리 뛰어날 더이니 둘이서 만나 시라도 주고받도록 해봅시다. 처녀의 아버지는 강판서가 딸을 달라는 이야기를 다시는 더 꺼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딸의 글 제주를 은근히 과시하였습니다. 그럽시다. 그 아이도 지금껏 글을 읽었으니 글로는 누구에게도 떨어지지 않을 거요. 눈앞에서 은근히 딸 자랑을 하는 처녀의 아버지가 안이 꼬워서 강판서는 무턱대고 아들의 글재주를 자랑하듯 응낙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 잘됐고 그럼 그럼 차차 두 아이들이 사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줍시다. 처녀의 아버지가 아주 선선히 응낙하였습니다. 강판서 아들의 사람 됨을 빤히 아는 터라 이러한 약속이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을 처녀의 아버지는 다 예상하고 하였던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날짜를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장소는 바로 처년의 집으로 정하기까지 하였지요. 그렇게 돌아온 강판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처녀 아버지 앞에서 기죽고 쉽지 않아서 큰 소리는 쳤지만 사실은 모두 허풍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아들은 시는 커녕 천자문을 겨우 마치고는 글 읽는 것보다는 차라리 밭에 나가 일하는 것이 낫다고 하면서 책과 담을 쌓았던 처지였습니다. 그때 강판서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옳지 그렇게 하자 벼랑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갈 채비를 차렸습니다. 그놈에게 부탁을 하자 어떻게 해서라도 혼인식을 올린 연우에야 제가 별수 있으려고 혼자 중얼거리며 바삐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마을 외진 곳에 있는 초라한 오막살 이었어요. 누구 있는가 그는 마당에 들어서면서 호기있게 큰 기침을 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방문이 살그머니 열리더니 어떤 총각이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뇌쇼 니까 총각은 한일금 마당가에 서있는 강판설을 보더니 다음순간 황급히 일어서서는 벗어발로 나와서 허리를 굽혀 인사하였습니다. 대감님 어인일이시옵니까 이 누추한 곳에 총각은 무슨 큰 죄나 지은 사람처럼 허리를 펴지 못한 채 기어대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내 어른 계신가 아무도 안 계십니다만 안으로 드시지요. 강판사는 총각의 뒤를 따라 허리를 굽혀야만 드나들 수 있는 오막 사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조그마한 책상이 하나 놓여있고 그 위에는 두꺼운 책들이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읽다가 나왔는지 책이 펼쳐져 있었지요. 강판사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친 소식은 듣나 예 총각의 목소리가 기어들어 갔습니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숨도 크게 쉬지 못하면서 어떤 무서운 일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조마조마해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 힘을 쓰면 자네 부친을 도울 수도 있네만 강판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는 슬며시 총각이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때 총각이 벌떡 허리를 펴면서 강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대감님 어떻게 제 아버님을 구해 주십시오.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사실 그 총각의 아버지는 지금 가명에 갇혀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지 나 자네에게 정이 하나 있어. 그 일만 잘 성사된다면 난 자네 부친을 구해낼 수 있어. 강판사는 총각의 귓가에 입을 대고 뭐라고 소곤 거렸습니다. 총각의 얼굴이 차차 밝아졌어요. 어때 잘 할 수 있겠어. 예 제가 감당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힘껏 해보겠습니다. 그 대신 제 아버님을 위하여 대감님께서 힘을 써주셔야 합니다. 강판사는 그런 일은 염려하지 말게 내 당장이라도 목사한테 사람을 보내어 잘 처리하도록 단단히 부탁을 해놓겠네. 예 감사합니다. 대감님만 믿겠습니다. 그럼 난 자네만 믿겠네. 두 사람은 서로가 환한 얼굴로 헤어졌습니다. 강판사는 처녀의 부친과 약속한 날에 자기 아들 대신 그 가난한 집 총각을 내보냈습니다. 그 총각은 집안이 가난하여 양반집 아이들과 서로 어울려 지내지도 못하였으나 그리 뛰어나기로 벌써부터 동네에 이름이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강판사는 아들 대신 그를 보내더라도 그 처녀가 알리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뒤 며칠에 한 번씩 처녀와 총각은 처녀의 집 뒤뜰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주로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시를 지어 주고받기도 했지요. 처녀는 이 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인물댐이며 시 그리고 뛰어난 학식이 오히려 자신을 뽐내던 처녀를 부끄럽게 하였어요. 더구나 조금도 뽐내지 않는 그의 겸손함이 더욱 마음을 끌었습니다. 결국 둘은 약혼을 하게 되었고 얼마 안 있어 결혼을 하였습니다. 강판서 생각에는 결혼을 하고 둘이 신방에 들 때 신랑을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혼 첫날은 그 지방 풍습에 따라 신부 집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에 신랑 집으로 와서 신방을 꾸미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부 집에서 하룻밤을 지낼 때였습니다. 신부는 방구석에 쪼그려 앉아있는 신랑을 바라보면서 말을 건넸습니다. 정혼을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명랑하고 쾌활하던 신랑이 정혼을 하고 결혼 예식을 올린 지금 저러는 이유를 알 수 없었지요. 그래서 신부가 먼저 말을 건넸 했습니다. 그러나 겨우 묻는 말에나 대답을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난 후였습니다. 무언가 괴로워하던 신랑이 고개를 번쩍 들고는 신부를 쳐다보았습니다. 신부 내 말을 좀 들어보 신랑은 막상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 쉬운지요. 신부가 재촉을 하였어요. 다 말씀드리리다. 신랑은 헛기침을 몇 번 하고는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자기가 대신 장가를 든 이야기였지요. 말을 다 듣고 난 신부는 난 누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택한 분은 바로 당신이 아닙니까? 가문이나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는 처음부터 의아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되었으니 이는 아마 하늘이 도우신 일일 겁니다. 둘은 얼싸 안고 부부의 아름다운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들은 강판서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다 쓰러져 가는 오막살이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오막살이에는 그동안 가명에 갇혀있던 신랑의 아버지가 풀려나와 있지 않은가요? 가난했던 오막살이에서는 큰 잔치를 열어야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영리한 총각은 예쁘고 총명한 처녀를 아내로 맞아서 행복한 집안을 이루게 되었답니다. 남편을 따라가려한 여인 도부 장수가 걸어가다가 길가에서 남자 저고리를 하나 주었습니다. 또 조금 가다가 이번에는 큰 자루를 하나 주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저 내버리기가 아까워서 주워들고 계속 가던 길을 갔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도부 장수는 할 수 없이 어디 신세를 져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하룻밤 머물 곳이 없는가 하고 찾던 중에 외딴 곳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걸 발견하고는 서둘러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하룻밤만 묵어갈 수 없겠습니까? 여러 번 소리를 질러도 대답이 없다가 한참 지나서야 안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어떤 부인이 나왔습니다. 늦은 밤에 죄송합니다. 하룻밤만 자고 갔으면 합니다. 도부 장수는 여자가 나와서 약간 쑥스럽기는 하였으나 하였으나 이것저것 가릴 형편이 아니라서 사정을 하였습니다. 이곳에는 남자는 없고 저 혼자만 있는 집이라서 남자를 머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곳으로 가서 찾아보십시오. 여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도부 장수는 앞이 아득하였어요. 잘못 하다가는 한대서 밤을 새워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도부 장수는 그 문을 두드리며 다시 사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마지못해 들어오도록 하였습니다. 도부 장수가 들어가 짐을 풀고 있을 때 여자는 그 짐들 속에서 남자의 저고리와 자루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남편의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안색이 변하며 후닥닥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시칼을 들고 나와서는 도부 장수의 목에 갖다 대었습니다. 당신 바른대로 말하시오. 내 남편을 어떻게 하였소. 눈에 살기를 띄고 곧 죽일 듯이 말 했습니다. 도부 장수는 도모지 영문을 몰라서 어리둥절 하였지요. 이옥과 자루는 내 남편 것이오. 쌀 장사를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 애타게 기다리는데 당신이 찾아왔소. 당신은 내 남편을 죽인 자가 틀림 없소. 여자는 조금도 틈을 주지 않고 도부 장수에게 대들었습니다. 도부 장수는 모든 일을 대략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잠시 후에 여자는 흥분을 가라앉히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신세를 좀 져야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주 간절하게 말하였습니다. 도와드릴 힘이 내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리리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여인은 억새꽃을 묶어서 불을 켜서 들고 갈 화생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거의 밤이 새 때까지 화생을 만들어서는 그것을 둘이서 나누어 가졌지요. 그들은 밤이 새기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도부 장수는 무슨 연휴인지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화생에 불을 켜고 둘은 산속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렇게 묻자 여인은 호랑이를 잡으러 가는 길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도부 장수는 가슴이 뜨끔 하였으나 여인이 앞장을 서는 이래 물러설 수도 없어서 따라 나섰습니다. 산속으로 갈수록 길은 험했어요. 여인은 횃불로 호랑이 발자국을 찾으면서 산길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준비한 화생이 거의 반이나 축이 났을 때 그들은 호랑이 구를 찾았습니다. 호랑이들은 불을 보자 무서워하며 도망을 쳤습니다. 굴 속에는 죽은 남자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옷이 갈기갈기 찢긴 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있는 남편의 시체를 본 여자는 입을 꾹 다물고 도부 장수에게 시체를 메어다 달라고 부탁하였지요. 여인은 다시 화생의 불을 밝혀 호랑이들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은 올라갔던 산길을 다시 내려왔어요. 뒤에서는 호랑이들이 으르렁거리며 쫓아왔으나 둘은 정신을 잃지 않고 침착하게 집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여인은 뒤쫓아오는 호랑이를 잡을 궁리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집에 들어가서 문을 꼭꼭 걸어잠그고 오는 문 아래로 호랑이가 고개를 약간 들이밀 정도의 틈을 내놓고 기다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호랑이는 그 틈을 비집고 맹렬하게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습니다. 목을 반쯤 들이밀었을 때 여인이 호랑이를 잡았습니다. 날이 새자 여인은 도부장수에게 어쩌녀게 수고해 고마워 하면서 우리 집 물건들 중에 필요한 것을 모두 드릴 터이니 사양하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이 또한 너무나 의외의 일이기에 도부장수는 어리둥절하였지요. 제게는 모두 필요 없는 것이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녀 저를 도와주셔서 호랑이에게 복수를 할 수 있게 해준 그 값으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여인은 도부장수가 마다하는데도 꼭 필요한 물건들과 곡식 가마니를 그에게 억지로 맡겼습니다. 이제 떠나시거든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안녕히 가십시오. 여인은 도부장수와 하직한 후 안으로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잠겄습니다. 그 여인의 집을 나온 도부장수는 어깨가 부러지도록 많은 짐을 짊어지고 길을 가면서도 여인의 일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가던 도부장수는 하도 이상하여 여인의 말을 어기고 뒤를 돌아봤지요. 그런데 하늘로 치솟는 불꽃이 온통 여인의 집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여인이 셋으로 집에 불을 질러 남편을 따라 죽으려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답니다. 그 후로 이렇게 남편을 따라 죽은 열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답니다. 기러기와 표주박 옛날 어느 마을에 한 가난한 집신장수가 살았습니다. 그는 날마다 부지런히 집신을 삼았어요. 그리고는 장날이 돌아오면 그 집신을 어깨에 둘러매고 장으로 가서 집신 사려 집신 사려 하고 외치며 장바닥을 돌아다녔습니다. 요행 집신이 팔리면 그 돈으로 양식도 사고 이런저런 물건들을 사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지요. 어느 해 석달 금음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집신장수는 대목장을 보려고 장으로 나갔습니다. 대목장이라 그런지 그날은 집신이 잘 팔렸습니다. 집신장수는 무척 흐뭇해 하며 이제는 장을 봐서 바쁘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히 옛 동모를 만났습니다. 어이구 이 사람 자네가 누군가 오래 살다 보니 이렇게 만나기도 하는 군구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마주잡고 여간 반가워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한 핏줄처럼 가까운 사이였던 것입니다. 자네는 요즘 어찌 사는가 집신장수가 동물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마 그는 사는 것이 집신장수보다 훨씬 더 궁색한지 옷차림도 꾀재재하고 몹시 여인 모습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말도 말게 식구는 많은데 딱 맞이기는 손바닥만 하지 그저 죽지 못해 산다네 동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집신장수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소리를 듣고서도 차마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염려 맑게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살다 보면 설마 옛말할 때가 오겠지. 자 이거 얼마 되지는 않네만 양식이라도 팔아가게 내가 가진 것은 이것뿐이라네. 집신장수는 이렇게 말하며 집신판 돈을 모두 그에게 주었습니다. 아니네 이 사람아 그러면 자네는 어떻게 하는가 동무는 긋고 사양을 했으나 집신장수가 거듭 난 괜찮네 또 집신을 삼아 팔면 되지 않는가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밖에 곧 날이 저물텐데 하고 말하자 동무는 마지못해 그것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하고 보니 집신장수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머니를 꺼내 이리저리 뒤져보니 고작 동자음 몇 닭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집신장수는 그 돈으로 댕기를 하나 샀습니다. 그에게는 새 아들이 있는 더라 댕기를 사려면 세 개를 사야 하였지만 돈이 없으니 막내 아들 것밖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옛적에는 총각도 모두 머리를 길게 따 내려서는 댕기를 달고 다녔답니다. 집신장수는 그 댕기만 하나 달랑 들고 하염없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내일은 설날인데 그처럼 빈손으로 돌아가자니 차마 발길이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해도 지고 땅거미가 어둑 시나니 깔려오고 있었지요. 집신장수는 억지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윽고 집신장수가 냇물을 건너게 되었어요. 그 내만 건너면 바로 고개 너머에 마을이 있었습니다. 냇물은 그닥 깊지 않아 진검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집신장수는 껑충 껑충 진검다리를 건너뛰어 가다 말고 한가운데서 갑자기 발을 멈췄습니다. 냇물을 따라 난데없이 왼표 주박이 하나 남실거리며 떠내려 오고 있었던 거예요. 옳다 이거라도 주워가자 가져가면 설마 무슨 쓸모가 있을 테지. 집신장수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그 표주박을 건져 올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자 막내둥이의 댕기를 그 표주박에 담아 부엌 앞 절구통 속에 넣어두었어요. 빈손으로 온 것이 부끄러운 나머지 설날 아침에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나서 설날이 되자 그 표주박에는 어째된 가닥인지 댕기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집신장수는 깜짝 놀라 이번에는 동전 한 잎을 그 표주박 속에 넣어보았어요. 그랬더니 하룻밤이 지나고 나자 아니나 다를까 그 표주박에는 동전이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요새를 부리는 표주박이었어요. 그 바람에 집신장수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그 표주박에만 넣어두면 하룻밤 사이에 그 안에 가득 차버리니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새 아들도 어느새 씩씩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장가를 들여 따로 살림을 내주게 되었지요. 그런데 새 아들은 한결같이 서로 그 표주박을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표주박은 하나뿐인데 아들은 셋이나 되니 자연히 다툼이 벌어지게 마련이었습니다. 그 꼴을 본 집신장수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는 형제끼리 서로 다투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새 아들을 담장밖에 나란히 서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집안에서 담장 밖으로 그 표주박을 내던질 테니 그때 먼저 잡는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담장 밖으로 나가 나란히 선 채 어서 표주박이 자기한테로 날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신장수는 마당에서 아들들이 서 있는 담장 밖을 향해 힘껏 그 표주박을 내던졌습니다. 자 복대로다. 이제는 누가 임자가 되든지 나는 모른다. 집신장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곳을 날아가던 기러기가 번개처럼 그 표주박을 받아물고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멀리 사라져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피단 세필 옛날에 나라 안에 신동으로 소문난 어린애가 있었습니다. 이제 겨우 다섯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천자문을 다 떼고 그보다 더 어려운 책도 척척 읽는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른뺨치게 한시도 술술 짖는다고 해서 신동으로 이름이 난 것이었습니다. 워낙 소문이 자자하니까 드디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귀가 솔깃해진 임금은 마침내 여봐라 그 애를 넣어서 이곳으로 데리고 오도록 하여라 참으로 소문대로 신동인지 살펴봐야 겠도다 하고 명을 내렸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신하들은 일제히 예 하고 이 말을 조아리며 대답한 뒤 곧 신동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몇 번 묻지 않아 신하들은 금방 신동의 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뜻을 전한 뒤 신동을 대궐로 데려가게 되었어요. 신동은 새옷을 차려입고 가마를 타고 대궐로 들어갔습니다. 워낙 어린애라 말을 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동은 마냥 신바람이 났습니다. 새옷 입고 가마 타고 대궐을 구경하게 된 것은 난생 처음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신동을 본 임금은 빙글에 웃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개구쟁이 어린애 앞이라 임금도 위험을 부릴 수가 없었지요. 허허 철부지 어린애가 무엇을 안다고 신동이니 뭐니 하고 소문이 났단 말인가. 임금은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왕 불러온 터이니 그냥 돌려보내기보다는 몇 마디 물어보리라 하고 임금은 먼저 너 전자문도 읽고 동몽선습도 읽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예 그러하옵니다. 신동은 대꾸가 야무졌습니다. 어허 참으로 기특하구나 그럼 너 시도 지을 줄 아느냐 예 외우기도 하고 짓기도 하옵니다. 임금은 적이 놀란 눈치였습니다. 과연 헛소문이 아니란 느낌이 든듯했지요. 임금은 점점 흥이 나서 신동에게 이런저런 것을 캐물었습니다. 수염이 허연선비도 고개를 갸우뚱 거릴 까다로운 물음에도 신동은 어린애답지 않게 또박또박 대답하곤 했습니다. 오 과연 하늘이 느리신 신동이로다. 임금은 마침내 무릎을 치며 담복 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마지막으로 또 한 고비를 남겨두었어요. 여봐라 이 같은 신동이 났으니 나라의 경사로다. 내 큰 상을 내리려고 하니 피단 세피를 가져오도록 하여라. 임금이 말했습니다. 신하들은 부리나케 창고로 달려가 번쩍이는 피단 세피를 가져왔어요. 임금은 그것을 신동 앞에 쌓아놓고 이 피단은 너에게 내리는 상이니 너 혼자 힘으로 가져가도록 하여라. 하고 신동에게 말했습니다. 신동이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려는 것이었지요. 피단 세피를 무겁습니다. 어른이라도 한필만 들어도 묵직한 것인데 겨우 다섯살짜리 어린애가 그것을 가져간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노릇 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동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비단 세피를 풀더니 서로 끝을 메어 꼬리를 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동은 그 한 끈만을 끌고 갔지요. 그러자 비단이 신동이 가는 대로 술술 끌려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들고 가지는 못하지만 끌고 가기는 쉬웠습니다. 신동은 그렇게 해서 비단 세피를 모두 집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바가지 위에 버들립 옛날 어느 봄날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 낯선 마을 앞 버드나무 아래 우물가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목이 몹시 말랐던 것입니다. 우물가에서는 마침 그 마을 처녀가 바가지로 물 동이에 물을 깃고 있었어요. 저 초면에 실례요만 목이 말라서 그러니 물 한 모금만 마시게 해주시오. 나그네가 점잖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처녀는 수줍은 듯 다소곳이 바가지에 물을 떠서는 어쩐 까닭인지 늘어진 버드나무 가지에서 잎을 훑어내 그 위에 몇 잎 띄워 주었습니다. 나그네는 화가 났어요. 영문을 모른 그는 처녀가 자기를 놀리려고 그러는 줄로만 여겼습니다. 물을 주면 곱게 주지 이게 무슨 짓이오. 버들잎을 마시란 말이오. 나그네가 꾸짖자 처녀는 오히려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며 아니옵니다. 목이 마르다고 물을 급히 마시면 체하게 될지도 모르는 터라 버들잎을 후후 불어가며 천천히 마시라고 그랬을 따름이옵니다. 하고 상냥스레 말했습니다. 나그네는 부끄러웠어요. 처녀의 말대로 물도 급히 들이키면 체하게 되는 수가 있답니다. 더구나 옛적부터 물에 체하게 되면 약도 없다고 그랬지요. 나그네는 공손히 바가지를 받아들고 버들잎을 후후 불어가며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물맛이 유난히 달고 시원한 것은 그 처녀의 슬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신부를 찾아나선 총각 김총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머슴사리를 하느라고 서른이 다 되어서야 겨우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3년 동안 머슴을 사라주고 주인집 딸에게 장가를 든 것입니다. 노총각은 장가를 들게 되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신랑이라는 사실도 깜빡 잊고는 기분 좋은 김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김총각은 그만 술에 취해 첫날 밤 신방에서 고라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탠날 아침 눈을 떠보니 신부가 없었습니다. 신부를 찾느라고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아니 정신나간 신랑이 있나 신부가 없어져도 모르고 있었다니. 장모와 장인은 신랑에게 딸을 찾아내라고 다그쳤습니다. 자네 책임일세 정금같은 내 딸 자네가 찾아내게 김총각은 이 어이없는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몰라 쩔쩔맸습니다. 넋을 잃고 앉아있던 김총각의 눈길이 문득 병풍에 가 머물렀습니다. 그 병풍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신부를 찾으려면 뱅뱅이 돌린 체바퀴산으로 가라. 김총각은 뱅뱅이 돌린 체바퀴산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찾아 나섰지요. 사흘 밤낮을 걸어갔더니 안개가 자욱이 낀 곳에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김총각은 그 집에 가서 뱅뱅이 돌린 체바퀴산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농산일에 바무쳐서 대답해줄 겨룰이 없네. 이 농사를 다 지어서 걷어들일 놈 걷어들이고 방아를 찔 놈 방아찌어서 곶간에 넣어주면 가르쳐주겠네. 하고 그 집 주인이 말했습니다. 김총각은 뱅뱅이 돌린 체바퀴산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기쁨에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김총각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어 걷어들일 놈 걷어들이고 방아를 찔 놈 방아를 찢고 곶간에 담을 놈 곶간에 넣어주었습니다. 주인어른 이제 뱅뱅이 돌린 체바퀴산이 어딘지 가르쳐주십시오. 암 가르쳐주고 말고 저기 저 산 너머 안개가 좌우 킥인 곳으로 가서 물어보게. 김총각은 주인 노인이 가르쳐준 산 너머에 안개가 좌우 킥인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 집이 한 채 있었어요. 뱅뱅이 돌린 체바퀴산이 어딥니까? 하고 김총각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역시 나는 지금 농사짓느라고 정신이 없어 가르쳐줄 여유가 없소이다. 농사지을 놈 농사짓고 거두어들일 놈 거두어들이고 방아지 을 놈 방아찍고 곶간에 다물놈 곶간에 넣어주면 그때 가르쳐주겠소. 하는 대답밖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총각은 그전처럼 그 집에서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주었습니다. 농사를 지어 거두어들일 놈 거두어들이고 방아지 을 방아찍고 곶간에 넣을 놈 곶간에 넣어주자 그곳에서도 저 산 너머 안개 자욱이 낀 곳에 가서 물어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김총각은 또 산 너머 안개 자욱이 낀 곳에 가서 뱅뱅이 돌린 채파키 산을 물었습니다. 그곳 그곳에서도 정과 같은 대답 정과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십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김총각도 이제는 늙어서 머리가 허옇게 샀고 이도 빠지고 허리도 구부러진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첫날 밤에 잃어버린 신보를 찾아 뱅뱅이 돌린 채파키 산을 찾아 헤매느라고 청춘도 다 가고 인생도 다 간 것입니다. 그 해에도 주인집 어른이 가르쳐준 대로 저 산 너머 안개가 자욱이 낀 곳으로 터덜 터덜 찾아갔습니다. 집앞에 우물이 있고 우물가에 버드나무가 한 그루 서있는 집이었지요. 어디선가 본 듯한 집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본 집일까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살았던 집일까요? 이제는 노인이 된 김총각은 우물가에 쪼그리고 앉아 낯익은 듯한 풍경을 보며 부릇은 발을 쉬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인네가 집에서 나와 우물가에 물동이를 놓고 바가지로 우물물을 퍼서 물동이에 담았습니다. 김연감은 목이 말랐어요. 여보시오 아주머니 물 한 목을 얻어먹읍시다. 젊은 여인은 물을 한 바가지 푼 후 버들리플 쭉 훑어 물 위에 뛰어서 노인에게 내밀었습니다. 김연감은 손을 내밀어 물 바가지를 받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첫날 첫날 밤에 잃어버린 신부가 그 꿈에도 못 있던 신부가 몇십년을 찾아 헤매던 신부가 거기 서 있는 것이 아닌가요? 김연감은 그만 정신이 아득하여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놀란 젊은 아낙네는 집으로 뛰어들어가 식구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김연감을 업어다가 방에 뉘워놓고는 불을 지피고 꿀물을 데워 입안에 흘려넣었습니다. 젊은 아낙네 늙은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 간호했지요. 김연감이 겨우 눈을 떴습니다. 아이고 노인장 이제야 정신이 드나보구려 먼 길을 오시느라고 달진하셨나 봅니다. 며칠 푹 쉬시면 좋아질 겁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김연감은 눈을 두리번 두리번 했어요. 자기가 젊었을 때 머슴 살던 집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집 외동딸에게 장가 들기 위해 3년 동안 머슴을 살면서도 이쁘게 자라던 신부감을 보면 온갖 시름이 다 사라지던 옛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여기가 어딘지요? 여기가 뱀이 산 아래 두말 동네 아닙니까? 그래요? 이 집이 네 집입니까? 원둥 밑에 논농사 많이 짓던 박서방 내 집입니다. 당신은 그 박서방 하고 어떻게 되는 사이입니까? 제가 그 박서방 내 외동딸 입지요. 김연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물가에서 봤던 새댁은 누구입니까? 제 딸 입지요. 아주 오랜 옛날 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우리 집 머슴에게 시집을 보냈지요. 그 머슴 하고 홀레를 치르고 전날 밤을 보냈습니다. 신랑이 술을 많이 먹고 고라떨어졌길래 하도 미워서 병풍에다 신부를 찾으려면 뱅뱅이 돌린 제바퀴산으로 오라는 글을 써놓고 몸을 숨겼더랍니다. 장난이었지요. 신랑은 신부를 찾으러 나가서 아직까지 종부 소식이랍니다. 지금쯤 늙어서 돌아가셨는지도 모르지요. 그럼 그 따라 있는 첫날 밤을 지낸 게 임신이 되었더랍니다. 그걸 낳아 길러서 데릴 사위를 보았지요. 그럼 뱅뱅이 돌린 제바퀴산은 어디 있는 산인가요? 집 뒷산 배미 산을 그렇게도 부릅니다. 김연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요. 주인집 할머니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었습니다. 김연감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서 같이 춤을 추었습니다. 찾았구나 찾았구나 뱅뱅이 돌린 제바퀴산을 이제야 찾았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백정의 딸 옛날 어느 새도 있는 대감집에서 늙음하게야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대감이 이 귀한 아들의 사주 팔자를 짚어보았더니 복이 없어서 굶어죽을 팔자였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복이라고는 싸래기 한 톨 없으니 이 일을 어쩔 거나 하고 걱정을 하느라 식사도 못했습니다. 아니 대감 무슨 걱정거리가 있길래 이렇게 진지도 안 드십니까 부인이 대감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부인 우리 아기 말이요 사주 팔자를 짚어보니 복이라고는 싸래기 한 톨 없이 굶어죽을 팔자니 이걸 어쩌면 좋겠소 대감도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우리 아들이 복이 없으면 복 있는 며느리를 얻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구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부인 고맙소 대감은 온 동네 이웃 후락 이골 저골을 돌아다니며 복이 삼백섬쯤 있는 며느리 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을 많이 타고난 며느리 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 세월은 자꾸 흘러 어느덧 아들이 장가를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어디서 삼백섬 복을 타고난 처녀를 찾는단 말이냐. 대감은 그날도 며느리 감을 찾기 위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개다리가 삐죽 나온 소코리를 이고 있는 처녀 아이 하나가 마주오고 있었습니다. 아가 내 이름이 뭐신고 순이옵니다. 나이는 몇 친구 열여 이옵니다. 생일은 길 가는 처녀 아이를 붙들고 생년월일을 물어 사주 팔자를 짚어보니 이게 웬일인가요? 이 아이의 복이 삼백섬 이나 되는 것입니다. 대감은 크게 기뻐하며 처녀 아이를 앞세우고 처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처녀 아이의 아버지는 개를 잡아 연명하는 개 백정 이었습니다. 옛날에 백정은 천민이라고 해서 아무도 상대해 주지 않았습니다. 천민에게는 말도 낮추어서 하고 양반이 천민을 사사로운 사사로운 일로 죽여도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동네 안에 들어와서 살지도 못했고 자기들끼리 모여 따로 살아야 했지요. 천민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시절에 대감이 개 백정 내 집에 직접 찾아왔으니 사건이라도 보통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순이의 아버지인 개 백정은 혼비백산하여 대감의 발 밑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자기 딸 순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알았습니다. 대감님 이 미천한 것이 무슨 죽을죄를 지었는지 모르오나 우리 내외의 외동딸이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개 백정은 앞뒤 사정을 알아볼 정신도 없이 무작정 살려달라고만 빌었습니다. 아닐세 자네 딸을 내 며느리로 달라는 부탁을 하러 왔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쇳내로서는 알아듣진 못하겠습니다. 그저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대감은 개 백정에게 자기가 지금껏 삼백섬 복을 타고난 며느리 감을 구하러 다녔다는 이야기이며 저 아이가 삼백섬 복을 타고난 아이이니 며느리로 삼겠다는 이야기와 앞으로는 개백적 노릇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논밭을 떼어주겠다는 말을 차근차근 알아듣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감은 비록 신분이 어울리지 않는 며느리감이기는 했지만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찾았던 며느리감을 구해서 아들을 장가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장가 들기 전날 대감은 아들을 불러서 강곡히 타일렀습니다. 비록 신분이 미천하기는 하다만 그 아이 덕에 내가 살 것이니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는 싸우지 말고 잘 위해 주어야 한다. 대감은 이 복 없는 아들이 자기 아내의 신분을 들쳐내 쫓아내지나 않을까 염려가 되어 단단히 타일렀습니다. 아들은 속으로 나 같은 양반이 개백정 딸에게 장가를 들더니 하는 불만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아무 말 못하고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 어느덧 두 아이를 낳았고 대감도 노안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지금까지 참아왔던 아내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 개백정 딸은 할 수 없어 개백정 딸이 오죽하겠어 하며 욕을 해댔지요. 심지어는 기어나가거라 이 개백정 딸아 라고 말하며 발길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순이는 시아버님께서 내 사주 팔자를 보시고 삼백선 복을 타고났다고 하셨는데 어디 가면 굶어 죽기야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 그 집을 뛰쳐 나오고 말았습니다. 아이들도 뺏기고 빈 몸뚱이로 집을 나온 순이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날 며칠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순이가 눈을 떠보니 다 쓰러져 가는 오두막 집에 자기가 누워있고 왼총각이 근심스러운 눈으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이제 정신이 좀 드십니까 여기는 심심 산골 이고 나는 혼자서 화전을 읽으며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두 부부는 열심히 일해서 개간을 하고 곡식을 가꾸었지요. 남편은 또 사냥을 해서 짐승가죽을 장에 내다 팔아 돈을 모았습니다. 두 사람이 힘을 힘을 모아 개간한 땅이 끝없이 넓었고 차곡차곡 모은 돈이 창고에 가득 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재산이 불었지요. 그 사이에 자식도 아들 둘에 딸 하나를 두었는데 모두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렇게 지난 세월이 한십여 년 흘렀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었어요. 동량 한 푼 줍쇼. 웬 거지가 대문 앞에서 굽실거렸습니다. 순이가 쌀 한 바가지를 퍼들고 거지에게로 가서 동량 자루에 쌀을 부어주다가 그만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서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았습니다. 그 거지가 바로 순이의 본 남편 이었습니다. 거지도 부잣집 만화님의 얼굴을 보고 자기 아내임을 알아챘지요. 거지는 순이의 발 아래 엎드려 흐느껴 울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구박하고 쫓아낸 죄로 신세가 이 모양이 꼴이 되었소. 당신이 집을 나간 뒤로 살림이 기울더니 내가 그만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소. 순이는 지금의 남편에게 지나간 사연을 이야기하고 많은 재산을 빼어 본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본 남편은 그 재산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가세를 일으켜 노을을 편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산삼과 도리 옛날 옛적 어느 깊은 산골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산골 외딴 오막살이에 홀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외로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날만 새면 을에 산나무를 캐러가거나 밭에 나가 김을 매곤 했습니다. 워낙 가난에 그렇게 부지런히 일을 해도 겨우 끼니를 이어가기에도 빠듯한 형편이었어요. 어머니는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마다 어린 아들을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직 코올릭의 철부지가 하루종일 혼자서 집을 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 여간 안타깝고 가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린 것을 데리고 일을 하러 갈 수는 없었습니다. 가파른 산비탈을 기어 오르기도 하고 또 실세 없이 밭 일을 해야 하는 터라 도무지 아이를 돌볼 겨를이 없는 터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침마다 돌아 울지 말고 집안에서 잘 놀아라 바깥에 나오면 호랑이가 물어간다 배고프면 감자 먹고 하고 아이를 달래곤 나였습니다. 그러나 도리는 싫어 나도 따라갈 거야 하고 투정을 부리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어머니와 떨어지기 싫어서 마구 발버둥을 치며 울음을 터트리는 적도 있었어요. 산골 외딴 오막살이는 정말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온종일 사람이라고는 그림자도 얼신하지 않는답니다. 동물하고는 이따금 하늘 높이 떠가는 흰구름송이나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 산새들 또 노루 토끼 너구리 같은 산짐승 들분 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침이 되어도 도리가 투정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서는데도 전혀 시무룩해 하거나 울먹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나 그 새 도리에게는 새 동무가 생겼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고 나면 어느새 도리 또래 아이가 살그머니 나타나 동무가 되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종일 도리와 얼려 놀다가 해걸음대가 되어 어머니가 돌아오실 무렵이면 어김없이 어디론가 사라져 가버리는 것이었어요. 도리는 그 애와 노는 것이 여간 즐겁고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집을 보는 것이 조금도 외롭거나 슬프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보다 그 애와 둘이서 소꿉장난을 하며 노는 것이 훨씬 더 신바람이 났지요. 그런데 그 애는 누굴까요? 하루는 어머니가 일터로 나가며 아이고 우리 도리 참 착하구나 요즘은 투정도 부리지 않고 혼자서 잘도 노네 하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도리가 여간 기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비로소 도리는 어머니에게 동무가 생겼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날마다 낯선 아이가 찾아와 놀다가 곤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려주었지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상도 해라 이웃이라고는 한 집도 없는데 어디서 그런 애가 나타나는 걸까 하고 의심적어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만일 또 그 애가 찾아오면 실꼬리에 실을 풀어 그 한 끝을 그 애의 손목에 메어놓으라고 일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가 나간 뒤 오늘도 또 그 애가 찾아왔습니다. 그 애는 온종일 도리와 정답게 놀았습니다. 도리는 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그 애가 돌아가려고 할 때 실꼬리에서 실을 풀어 그 애의 손목에 묶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애가 가는 대로 실꼬리를 자꾸 풀어주었지요. 이튿날 아침 어머니는 실이 풀려간 대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실은 산비탈로 올라가 어느 숲속 땅 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가만히 그 땅을 파헤쳤지요. 그러자 그 속에서 큰 산삼이 나타났습니다. 산삼이 아이로 둔갑해 날마다 도리를 찾아와 놀다가 곤 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산삼을 팔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도리를 혼자 남겨둔 채 일을 하러 나가지 않아도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도리네는 매일매일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고울의 장사들 옛날 제주도에는 제주 정의 대정 세 고울이 있었습니다. 대정 고울은 지금 제주도 서남쪽 지역인 중문 안덕 대정 지방 이었어요. 이 지방에는 특별히 힘센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정운디 세세미 오찰방이 유명했습니다. 정운디와 세세미는 상놈으로 태어나서 남의 집 종노릇을 하였고 오찰방은 찰방 벼슬까지 하였습니다. 정운디는 이씨집 종이였는데 안덕면 사계리 닭밭 이라는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를 닭밭 정운디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는 몸집이 크고 힘이 장사였어요. 어느 날 주인집에서 남방아를 만들어 오라고 하자 그는 나막신을 신은 채 마을 위에 있는 삼방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 산에는 울창한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는 나막신을 신은 채로 나무를 베어 그 자리에서 방아를 다 만들어서는 그것을 갓처럼 머리에 쓰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주인집 가까이에 이르자 그는 쓰고 오던 방아를 그냥 울다만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서 마당으로 들어서자 주인이 남방아는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저기 가보십시오 하나 만들어다 놓았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 울다 만에 처박힌 남방아를 보고는 말을 못하고 눈만 둥그레져서 서로들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또 어느 날은 그 마을에서 큰 못을 팠는데 그 목가에 놓을 팡돌을 옮겨다 놓는 일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 돌은 한 스무 사람이 들어서야 옮겨 놓을 수 있는 큰 돌 이어야 했어요. 마을 청년들이 모여들어 목돌을 메고 끙끙거리며 그 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정운디가 그것을 보고는 저리들 비키시오 왜 이리 야단들입니까 하더니 일꾼들을 물리치고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섰습니다. 땀을 벌벌 흘리면서 돌을 논반하던 사람들은 그가 끼어드는 게 싫기는 하였으나 해볼 테면 해보라는 투로 그에게 맡겨두고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힘이 세다니 얼마나 센가 보고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운디가 그 팡돌을 혼자서 힘들이지 않고 굴려가는 것입니다. 그는 팡돌을 제자리에 놓고서는 이만하면 되었지요 하고 손을 툭툭 털고 일어서며 한마디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지도 못하고 정신나간 사람처럼 멍청하게 정운디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때는 마을마다 씨름판이 자주 벌어졌어요. 정운디는 이 씨름판에서도 항상 독판을 쳤습니다. 그때 대전 고을에서는 오찰방이 힘이 세었으나 정운디를 당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오찰방은 힘이 정운디보다 약했기 때문에 아무리 양반이라도 씨름판에서는 달리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찰방은 분통을 넉누르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찰방은 들판을 지나가다가 정운디가 나무찜을 지고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 용변 보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등에 나무찜을 잔뜩 지고 있는데 그 분량이 꽤나 많았지요. 사실 정운디는 그때 초가지 반 채 지을 나무를 한 짐 지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용변은 봐야겠는데 짐 버렸다가 다시 지는 게 귀찮아서 그대로 용변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찰방은 이때라고 생각했어요. 용변을 보고 있는 그에게 사금사금 다가가서는 그의 짐을 꽉 눌렀습니다. 생각으로는 정운디가 털썩 주저앉을 것 같았는데 꿈척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힘을 써서 눌렀는데도 정운디는 여전히 그냥 용변을 보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정운디를 누르던 오찰방이 뒤로 벌렁 넘어졌습니다. 용변을 마친 정운디가 일어서는 바람에 그의 짐을 누르려던 오찰방이 넘어진 것입니다. 오찰방은 정운디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어서 그만 주랭랑을 치고 말았지요. 집에 돌아온 오찰방은 화가 나고 마음이 언짢아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대정 고울에서는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저하 하찮은 정운디에게 당할 수 없는 게 분악이 많아였어요. 그는 정말 병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오찰방의 아버지가 아들 몰래 정운디를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쌀을 몇 썸 보내고는 아들 이야기를 하였지요. 내 아들이 지금 병이 나게 되었네. 자네가 어떻게 그 놈과 씨름에서 한 번 져주게.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겠네. 이렇게 간곡하게 사정을 하였습니다. 그렇지요. 한 번 정도 져주는 일이야 그리 어렵지 않지요. 정운디는 선선히 응락하였습니다. 그래서 꼭 한 번 오찰방이 정운디와 씨름을 하여 이겼다고 합니다. 이때 한라산에는 도둑들이 들끓었어요. 특히 대정에서 제주로 가는 사람들이 늘 도둑들에게 당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가에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대정 모슬포 진에 근무하는 조방장이 자기 집에 쌀을 보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이 일을 맡길 수가 없었어요. 생각과 못하여 정운디에게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정운디는 쌀을 지고 홀로 길을 떠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서 으슥한 수포로 들어서자 도둑들이 나타나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정운디는 정운디는 같아서는 그저 한바탕 하고 싶었지만 상대가 여럿이어서 순순히 굴 입구까지 따라갔습니다. 굴 안에는 많은 도둑들이 있었어요. 담배 한 대 피울 테니 불이나 좀 빌립시다. 정운디는 배심 좋게 담배불을 청하였습니다. 도둑들은 아니꼽게 생각했으나 이제는 손아귀에 든 놈이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자는 마음에서 담배불을 내주었습니다. 정운디는 담배불을 붙이면서 굴 안에 사정을 살폈습니다. 보아하니 충분히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그는 담배불을 붙이는 척 하다가 그곳에 피워놓은 장작불을 이리저리 흐트러 놓았습니다. 그제서야 낌새를 알아차린 도둑들이 굴 밖으로 내달았지요. 그때 정운디는 굴 입구에 있는 큰 소나무 한 구루를 뽑아 들고는 굴 밖으로 나오는 도둑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둑들은 제대로 한번 상대해 보지도 못하고 픽픽 쓰러졌어요. 그래서 70여 명의 도둑들을 모두 잡았습니다. 그때 정운디만큼 힘이 세다는 세세밀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어쩌면 정운디보다 힘이 더 세다고도 하였습니다. 그 역시 낮은 집안 출신 이여서 힘은 셌으나 남의 집 일이나 해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나 배가 컸기 때문에 양식을 감당할 수 없어 누구도 그를 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늘 할 일이 없었고 또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다가 할 수 없이 한라산에 올라가 도둑이 되었습니다. 그는 산에서 왕 노르슬라 였어요. 누구도 그를 상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대전과 제주를 오가는 사람들의 재물을 마음대로 빼앗았어요. 그러나 관하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를 상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더 큰 일은 그가 들에 내놓고 기르는 말이나 소들을 잡아먹는 것이었어요. 더구나 나라에 바칠 좋은 소들도 잡아먹어버려서 관하에서는 큰 골치를 앓고 있었습니다. 대전 고올에서는 생각하다 못하여 새세미를 잡을 인물로 정운디를 정하였습니다. 그와 상대할 사람은 정운디밖에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새세미를 잡을 수 있겠느냐. 어느 날 대전 고올 형방이 정운디를 찾아가서는 새세미를 잡는데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남들은 날 보고 힘이 세다고 합니다만 난 그를 당할 수 없습니다. 정운디는 솔직하게 자신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자네밖에는 그놈을 잡을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겠느냐. 다시 사정을 하였지요. 그러면 한번 하여 보겠습니다. 그런데 힘을 좀 길러야 하니 그런 줄이나 아십시오. 뭘 좀 먹어야 힘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그래서 대전 고울에서는 그에게 쌀 두 섬과 소 두 마리를 보내었습니다. 그걸로 배불리 먹어 힘을 좀 내라는 것이지요. 그날부터 정운디는 배불리 먹으면서 힘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보내준 쌀과 소가 며칠 못가 모두 없어졌어요. 이 정도로 이 정도로는 새샘이와 싸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운디는 대정 헌감에게 다시 청하여 얼마 동안 먹을 것을 더 대주도록 요청하였지요. 다시 쌀 두 섬과 소 두 마리가 왔습니다. 그걸 다시 몽땅 먹어 치웠어요. 그동안 배불리 먹기는 하였으나 정운디는 아무래도 새샘이와 싸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현감에게 새샘이를 잡기 위하여 대정지방에서 힘이 세다는 장정 서른 사람하고 단단한 밧줄 서른발만 준비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것을 다 들어주자 정운디는 장정들을 거느리고 새샘이를 잡으러 한라산으로 떠났습니다. 한라산 기슭으로 들어가 새샘이 봉거지 부근에 이르자 너희들은 여기에서 기다려라 내가 먼저 들어갈 터이니 꼼짝 말고 있다가 내가 신호를 하거든 한꺼번에 들어와라 하고 정운디는 여러 장정들에게 당부하고는 자기 혼자만 새샘이가 거쳐하는 굴로 들어갔습니다. 형님 나 왔수다. 정운디는 새샘이를 대하자 반갑다는 듯이 인사를 하였어요. 어째서 이곳까지 왔느냐. 새샘이는 날고기를 뜯어먹다가 힐끗 정운디를 바라보며 대꾸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배가 고프니 못 살겠습니다. 형님 같이 여기서 도둑질이나 하면서 지내려고 왔습니다. 정운디는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진작부터 오라고 하는데도 말을 안 듣더니 이제야 왔어. 새샘이는 퉁명스럽게 말을 받으면서 이놈까지 와버리면 이 제주삼은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넣을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그러나 정운디만은 꺼림칙하던 참이었습니다. 형님 배고프니 뭐 먹을 거나 좀 주십시오. 자 이걸로 욕이나 하게. 새샘이는 굴 한쪽에 놓아둔 소의 다리 하나를 정운디에게 던졌습니다. 정운디는 그것을 받아서 그냥 날로 뜯어먹으려다가 형님 칼 좀 빌려주십시오. 이거 그냥 먹기가 어렵수다. 하고 부탁했습니다. 뭘 그까짓 것 먹는데 칼까지 찾느냐. 이렇게 핀잔을 주면서 새샘이는 자기가 쓰던 칼을 정운디에게 내던졌어요. 정운디는 칼을 받아 쇠다리에서 살을 떼어내는 척 하다가 일부러 그것을 분질러 버렸습니다. 이놈 그 칼이 어떤 칼이라고 분지르냐. 이거 큰일 났구나. 새샘이는 칼이 부러진 것을 보고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미 부러져버린 후여서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그런데 다음 순간 새샘이가 부러진 칼에 마음을 쓰는 동안 정운디는 먹으려던 쇠다리로 새샘이의 오른팔을 후려쳤습니다. 새샘이의 팔이 뚝 꺾어졌어요. 이놈이 나를 잡으러 왔구나. 의리 없는 자식. 그 순간 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새샘이는 장정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놈 내가 나를 온전하게 잡을 줄 알았느냐. 곧 후회하게 될 거다. 새샘이는 포박을 당한 채로 눈을 뜨며 정운디를 꼬지졌습니다. 새샘이를 잡아왔습니다. 정운디는 의기양양하게 새샘이를 대정형감 앞으로 가서 바쳤습니다. 대정형감은 새샘이를 잡아온 정운디를 기특하게 여기면서 다시 후하게 상금을 내릴 것을 명하였어요. 그런데 정운디는 잡아오는 즉시 죽일 것으로 생각했던 새샘이를 그냥 옥에 가두어두는 게 불안했습니다. 옥에 갇혔다고 그냥 있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옥문정도는 그저 한 번 발길질에 부서져버릴 것이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새샘이를 바로 죽이지 않으시려거든 저를 죽여주십시오. 정운디는 현감 앞에 나아가 강국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으리 저놈을 가둬둔다고 해서 그냥 감옥 속에 가만히 앉아있겠습니까. 틀림없이 오늘 저녁에는 옥문을 부수고 나와서 저에게 복수를 할 것이니 제 목숨이 어찌 온전하겠습니까. 이렇게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고처단하여 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재인을 일개 고울 현감이 마음대로 죽일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사정은 딱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다 법이 있으니 그대로 할 수밖에 도리가 없다. 결국 새샘이를 제주먹으로 압송할 때까지 이곳에 가둬두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정운디는 이미 자기는 죽은 목숨이라고 쩔쩔맸지요. 밤이 되자 정운디는 생각다 못하여 먼저 술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 주위에 숨었다가 도망쳐 나오는 새샘이를 처치하기로 결심했어요. 칼을 갈고 몸차림을 단단히 하고는 밤이 깊도록 옥문 부근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자정이 넘자 옥문이 오직금 부서지더니 새샘이가 후다닥 뛰쳐 나왔습니다. 꾸벅꾸벅 졸던 옥사장이가 눈을 비비며 어리둥절할 때 새샘이가 벌써 옥문을 빠져나간 후였어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정운디는 한편에 숨어있다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내 운이 다하였구나 내가 내 놈의 칼에 죽다니 새샘이는 피를 흘리며 겨우 이 한마디를 하였습니다. 형님 할 수 없습니다. 형님을 죽이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정운이는 그래도 마지막 의리를 지킨다고 이렇게 한마디 하였답니다. 큰 코 다친 게으름뱅이 어느 여름이었습니다. 햇볕은 쨍쨍 내리쬐고 땅에서는 뜨거운 김이 숨막히게 올라왔습니다. 웅개구름이 산 너머에 솟아올라 두둥실 떠가는 하늘 잠자리 한 마리 날지 않는 하늘 여름 한낮은 모든 것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소금장수도 소금지게를 작대기로 받쳐놓고 버드나무 그늘 아래에 누워 낮잠을 잤습니다. 버들립 사이로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이 잠을 재촉했습니다. 버드나무에서는 매미 소리가 자지러졌습니다. 소금장수에 잠을 방해하는 것은 후덥지근한 땅의 열기와 매미 오는 소리였습니다. 소금장수는 신경질이 났습니다. 저놈의 매미 오는 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구나. 소금장수는 선잠깬 분풀이로 버드나무 밑동을 발로 찼습니다. 잠깐 매미 울음 소리가 그치는 듯 하더니 다시 자지러졌습니다. 저놈의 매미를 붙잡아다 소금섬 만에 너 고생 좀 시켜 야지. 소금장수는 매미를 잡으려고 버드나무에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무리 소리 나는 곳을 보아도 매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버드나무 잎사귀 하나를 가만히 잡아보았어요. 그러자 매미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금장수는 그 잎사귀를 따서 소금섬 안에 넣었습니다. 버들리플 소금섬 안에 넣는 순간 소금섬이 보이지 않았어요. 소금장수는 참 이상스러운 일도 다 있다고 혼잣말로 구시렁거리며 소금섬 소금섬을 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보이나 안 보이나 잘 보셔요? 소금장수는 버들리플 자기 이마에 붙였습니다. 안 보인다. 정말 제가 안 보입니까? 그래 이게 무슨 일이냐? 소금장수는 버들리플 이마에서 떼냈습니다. 지금도 안 보입니까? 아니다. 지금은 네가 이 앞에 있지 않니? 소금장수는 버들리플 어머니의 이마에 붙여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옳아 이것이 바로 그 매미날개라는 보물이구나. 매미가 탈바꿈을 하지 못하고 한겨울을 지내면 날개가 겨울에 내리는 눈의 발에서 투명해져 안 보이게 된다는 그 보물이야. 소금장수는 버들리플 이마에 붙이고 장에 나가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도 전혀 아른채를 하지 않았어요. 내가 안 보이는 모양이지. 소금장수는 슬그머니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굴비 가게에 가서 굴비 한두름을 들고 나왔어요. 가게 주인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었습니다. 굴비를 들고 집에 온 소금장수는 굴비 반찬에 저녁을 잘 먹었습니다. 소금장수는 그날부터 소금을 팔러 다니지 않았어요. 날마다 장에 가서 쌀도 가져오고 고기도 가져오고 옷감도 가져왔습니다. 일하지 않고도 얼굴에 기름기가 돌도록 잘 사는 것이 이상해서 한 동네 사는 친구가 소금장수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요즘 장사도 안 다니면서 무슨 제조로 그렇게 잘 사느냐 나에게도 그런 비법 좀 가르쳐다오. 소금장수는 자랑삼아 매미의 투명한 날개가 붙어있는 버들립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친구는 곧바로 자기 집으로 가서 아내를 졸랐어요. 여보 나도 소금장사를 할 터이니 지게와 소금 한 섬을 구해다 주시오. 이게 무슨 말씀이랍니까. 당신 같은 게으름뱅이가 소금장사를 하시겠다니요. 아무 말 말고 구해다 주시오. 그러면 비단신도 사다 주고 비단옷도 사다 줄 터이니. 아내는 좀 긴가민가 했지만 게으름뱅이 남편이 스스로 장사를 나가겠다는 말에 기분이 좋아서 이웃집에서 빚을 얻어가지고 지게와 소금섬을 장만해 주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소금섬을 지고 친구가 말하던 산모퉁이로 갔습니다. 그곳에 이르자 소금지게를 작대기로 받쳐놓고 버드나무 아래로 가서 팔베개를 하고 누웠어요. 매미 우는 소리가 자지러지게 들렸습니다. 게으름뱅이는 살금살금 버드나무로 다가가서 버드리프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도 매미 우는 소리는 여전했지요. 이놈도 잡아보고 저놈도 잡아보고 땀을 벌벌 흘리면서 아무리 버드리프를 잡아보아도 매미 소리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이 많은 잎을 언제다 한 번씩 잡아본단 말이냐 에라 모르겠다 게으름뱅이는 버드리프를 손으로 쭉 훑었습니다. 그러고는 소금섬을 거꾸로 들어 소금을 모두 쏟아내고는 버드리프를 소금섬에 꾹꾹 눌러담았지요. 버드리프를 한섬 지고 게으름뱅이는 마누라를 방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앉혀놓고는 내가 보이요? 하면서 버드리프를 하나를 이마에 붙였습니다. 아내는 별 이상스러운 장난도 다 한다고 생각했지요. 보이는데요? 그렇게 게으름뱅이는 계속해서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짜증이 났어요. 아내는 졸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이 장난을 끝낼 속셈으로 이제 안 보여요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버들립 하나 찾기 참 힘들다며 한숨을 휴대 시면서도 좋아했습니다. 그 버들립은 담배 쌈지에 곱게 넣어두고 나머지는 모두 두엄더미에 갖다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자가 되어 일하지 않고도 편히 살 수 있으니 걱정 마시오. 이튿날 게으름뱅이는 장에 갔습니다. 담배 쌈지에서 버들립을 꺼내 이마에 붙이고는 어디로 갈까 마누라에게 비단 옷을 갖다 준다고 약속했지 하면서 비단 가게로 들어가 다짜고짜 비단 새피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니 저놈 봐라 웬 놈이 아무 말도 없이 남의 비단을 들고 나가는 거야? 저놈 도둑놈 이러구나. 비단 장수는 몽둥이를 들고 쫓아와 게으름뱅이를 내리쳤습니다. 쌀 가게 주인 고깃집 주인 신발 가게 주인 지금까지 물건을 잡고 도둑 맞아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하고 벼르고 있던 장터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서 게으름뱅이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러고는 꽁꽁 묶어서 관가로 데리고 갔답니다. 게으름뱅이는 괜한 욕심을 부리다가 꼼짝없이 옥에 갇히고 말았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 들려드린 백정의 딸 이야기에서 백정은 매우 하찮은 신분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백정은 조선시대의 평민 하류에 속하는 어찌 보면 천민 노비보다도 더 사회적인 인식이 나빴던 계급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이 달라졌을까요? 아직은 잘못된 인식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계급에 따른 불평등이 없는 진정으로 평등한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